음악 자 요즘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갈수록 경영환경이 불확실해진다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환경이 불확실해진다 이런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경영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이런 직관적인 느낌에도 이론적으로 매우 타당한 것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의 정도와 복잡성의 정도라는 두 가지 요소들이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측면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 요소는 변화의 정도인데 이것은 예측이 용이하냐 어려우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 환경의 구성 요소들이 자주 변한다면 이거를 우리는 동적인 환경, 다이나믹한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에 변화가 적다면 이거는 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적인 환경에서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들이 기술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조나 언론처럼 기업에 영향을 주는 압력 집단의 활동도 적죠 예를 들어서 라이터로 잘 알려진 지포라는 회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는 이 지포라이터 하나쯤은 갖고 싶어 할 만큼 지포가 유명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죠 정적인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라이터 산업에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또는 기술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죠 라이터가 첨단 그런 기술 제품도 아니니까요 회사의 주요 관심사라고 해봐야 흡연자들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냐 그 감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코드로 시작한 음악 분야 한번 보시죠 여기는 굉장히 불확실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아주 동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음원 다운로드 사이트 또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기반으로 음원을 발매하는 아티스트 등 산업이 급변하고 높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환경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는 환경의 복잡성인데 이거는 기업 환경 내에 있는 구성 요소들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이해관계자들의 숫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쟁자 고객 공급업자 또는 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환경의 구성 요소인데 이런 구성 요소들의 수가 적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기업이 특별히 알아야 될 정보 이것 또한 많지가 않다면 그것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낮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반대는 또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환경의 불확실성 개념은 어떻게 이 경행에 영향을 줄까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그림을 보면 4개의 분면이 각각 변화의 정도와 복잡성의 정도의 조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분면 1은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은 수준이죠 이거는 변화의 정도가 낮아서 정적인 변화이고 복잡성의 정도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분면 4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변화도 동적이고 복잡성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 경영자분들은 가장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에서 경영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죠 더군다나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들 오늘날 존재하는 대부분의 산업들이 더욱더 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환경이 그리고 또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도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라면 기술 발전을 들 수가 있죠 더군다나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의 혁명은 사람과 사람 또 사물과 사람 사물 간의 연결성을 더 강화시키기도 하고 또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의 결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지적 능력까지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어서 환경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972년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요 뭐냐면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렇게 이런 제목인데 이건 혼돈이론 또는 카오스이론에 관한 논문이었죠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화 제목으로 익숙한 나비효과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나비효과라는 게 뭐냐 처음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마지막 결과에서 완전히 결과를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드워드 로렌츠에 의하면 그 미세한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작고 귀여운 나비의 날개짓이고 이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결과가 텍사스 들판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토네이도라는 것입니다 현란한 기술과 사회적 제도의 발달이 어느 순간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서 거대한 토네이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복잡성이 높으면서도 동적인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는 기술의 전적응 영어로는 프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전적응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적응이라는 게 다윈의 진화론에 나오는 이론인데요 원래 여러분들 잘 아셨지만 진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진화라는 건 환경이 먼저 변합니다 환경이 변해서 거기에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체가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이 변화하고 나서 갑자기 추운 겨울이 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사후적으로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기능을 창조해서 적응하는 종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는 종은 영원히 도태되는 것이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창조해 있는 새로운 기능이 바로 진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응이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재미있죠? 다시 말해서 전적응이라는 것은 기능이 먼저 창조가 되고 동물이나 인간한테 어떤 기능이 먼저 창조가 되고 그 기능 때문에 환경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생물계에서는 물고기의 불회나 세균의 편모 모터 같은 것들이 이런 전적응의 사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딱 쉬운 게 생물계가 아닌 경제계에서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3M의 포스트잇입니다 여러분 그 3M의 포스트잇이 의도된 연구개발로 탄생된 게 아니라는 건 잘 아시죠 오히려 새로운 접착체 연구개발을 실패해서 그 실패로 발생한 일종의 실패한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메모지로 이걸 개발을 했고 그 이후의 환경은 포스트잇이 없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포스트잇이 없으면 회의나 워크샵을 할 수 없을 만큼 포스트잇이라는 기능에 맞게끔 변화하고 있죠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포스트잇을 활용한 회의나 워크샵 등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시장 경쟁에서 심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잘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많이 하는데 이 워크샵을 하다 보니까 붙였다 뗐다 하는 편리한 이런 메모지가 필요해서 3M이라는 회사가 아 포스트잇을 개발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추론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인과론적으로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죠 이처럼 전적응이라는 것은 인과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환경이 변화하기도 전에 어떤 기술이나 기능들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적응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적응으로 탄생한 어떤 새로운 기능 환경이 변화하기 전에 만들어진 기능 이 포스트잇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연치 않게 융합하거나 복합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포스트잇도 원래 종이 메모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들이 우연하게 조합된 경우이죠 원래 있던 기능들이 융복합하면서 세상에 전혀 없던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다른 시기에도 전적응을 통한 진화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계에서도요 그런데 기술 발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4차 산업 시대에는 특히 이런 전적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의 기술들은 그 각각의 개별 기술들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개별 기술들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요 그런데 이 개별 기술들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기술들은 더욱더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융복합이 인과적 논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파급 효과를 도저히 미리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4차 산업의 시대가 더욱더 불확실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향후 디지털 기술들은 수만 가지의 단위 기술들이 발명이 되는데 이것들이 또 융합되어서 더 많은 기술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하게 되겠죠 이런 와중에 포스트잇과 워크샵과의 관계처럼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우리 주변 환경은 더욱더 변화를 해나갈 것이고 이렇게 단순 디지털화로부터 기술 융합 기반 혁신으로의 이행이 기존 기업의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